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2019년 3월 23일 새벽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문서 조작 및 은폐에 관련돼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명을 내놔서 법조계에서는 이건 법무부에서 나올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누구보다도 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법무부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불법까지도 일삼는 게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취지의 해명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관련된 해당 사건 의혹의 핵심은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성 접대 의혹을 재수사하던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검사가 2019년 2월 23일 이 사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가짜 사건 번호하고 내사 번호를 기재했었던 출국 금지 요청서하고 사후 출국 금지 승인서를 법무부에 보내서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는 게 가장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 쪽에서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가 뚜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번에 입장을 냈는데요. 법무부 측의 입장을 보면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이규원 검사는 서울 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을 함으로 내사 및 내사 번호 부여 긴급 출국 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규원 검사의 신분 자체가 수사권이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내사 번호를 생성할 수가 있으며 이 번호를 넣어가지고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 쪽에서는 법무부의 이러한 해명이 의혹의 핵심을 비껴나가는 해명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해당 사건의 내사 번호 자체가 가짜인데 법무부의 해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충분하지가 않고 또 신분위 검사라고 하더라도 이규원 검사는 당시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진행하던 대검진상조사단의 파견위가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사 외의 직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것이 더 맞다라고 법조계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친정권 검사들이 대검을 통해서 김학의 출금을 요청을 했다가 대검 내부에서 이거는 위법이라면서 거절을 당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법 쪽에서는 지금 법무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대로라면 검사는 관할이나 직무하고 상관도 없이 모든 사건을 강제적으로 수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건 관련자에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검사들이 모인 법무부에서 이런 해명이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현재 검찰 주변에서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보여줬지만 친여 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면서 중립적인 인사를 특임검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이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명을 보면 전형적인 이번 정권의 일을 처리하는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신들이 목적을 위해서는 그 과정은 어떠해도 별로 상관이 없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적이 정당하면 그 과정에서 설사 조금 불법이 있더라도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모습 완전히 전형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일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불법 출금 금지 이거를 누가 기획을 했는가 그 뒷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김학의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은 현재 법무부 차관이 이용구가 기획을 하고 이기원 검사가 실행을 한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그 징계위원회를 위해서 급하게 임명이 된 사람이고 또한 보도된 소식을 보니까 김학의 차관은 불법으로 출금 금지하는 과정에서 공무소 조작 및 은폐 의혹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선봉했었던 친정권 검사하고 법무부 관료들이 대거 여기에 개입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에 따르면 김학의 출금 금지를 추진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기원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하고 대건과거사진상조사단이었는데 법무부 과거사위는 김학의 차관의 별장성 접대 의혹에 재조사를 결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대검진상조사단은 조사 실무를 맡은 곳이었는데요. 해당 부처들에서는 문 대통령이 그해 3월 18일에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검찰과 경찰은 조직에 명운을 걸고 이것을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자 이들은 한몸처럼 움직여가지고 해당 수사를 추진을 했고 특히 문 대통령 지시 이후에 김학의 전 차관 출금 금지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당시에 법무부 과거사위 위원이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법무부 과거사위에서 이 사건의 주무 위원이었던 현재 민주당의 김용민은 당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용구 실장으로부터 김학의 차관에 대한 출금 금지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위원회에 출금 금지를 요청을 하면 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금 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자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에 따라서 당시에 대검진상조사단의 파견검사였던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19일에 김학의 전 차관을 출금 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한마디로 출금 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상태였는데 이에 대해서 대검이 진상조사단에다가 출금 금지 사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하자 이를 기획한 대검을 통한 출금 금지 요청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김태훈 대검기획조정부 과장이 움직였고 이규원 검사의 출금 금지 요청을 받은 김과장은 그의 3월 22일 오후 직속 상관이었던 기획조정부장을 통하지도 않고 휘하의 연구관들에게 진상조사단을 대신해서 법무부에 김학의 전 차관에 출금을 요청하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검의 연구관들은 이러한 출금 금지는 위법한 출금 금지라면서 반발을 해가지고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위법한 지시를 내린 당시에 김태훈 대검기획조정부 과장은 현재 법무부의 요직인 검찰 과장으로서 추미애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시도했었던 윤석열 직원에게 실무총괄을 맡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다음은 이렇게 대검 연구관들의 반발로 김학의 출금 요청이 어려워지자 결국 진상조사단은 이규원 검사가 직접 가짜 사건 번호를 기재한 출금 금지 요청서하고 가짜 내사 번호를 적은 출금 금지 승인 요청서를 만들어가지고 김학의 출금을 막았다라고 검찰 관계자들은 현재 증언을 하고 있고 또한 출금 금지 요청서에 기관장의 관인 대신에 이규원 검사의 서명만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규원 검사가 적어놓은 이 가짜 내사 번호는 당시에 이규원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이 나왔던 서울 동부지검의 내사 번호였는데 이규원 검사는 이 동부지검의 당직 검사에게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다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등장을 하고 김학의 출금을 막은 3월 23일 오전에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은 서울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사 번호를 동부지검장이 한 걸로 추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 과정에 대해서 법조계 측에서는 검찰 내의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금지를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지휘 개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비선처럼 움직인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고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금지를 위해서 검찰 안팎해 친정권 인맥이 거의 총동원된 것은 법무부 과거사항이나 대검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법조인들은 2019년 3월 18일 김학의 전 차관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뒤에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이 이 사건을 직접 챙겼다는 말이 많았고 이광철 비서관은 공문서 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영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해당 사건은 원전 수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의 결과를 내기 위해 그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까지도 불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해당 사건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월성원전 1호기 폐쇄하는 그 과정 역시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문재인뿐만 아니라 조국 같은 사람만 보더라도 자기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의사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금 문서들을 조작한 정황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번 정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개혁을 외치고 있고 아직까지도 외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